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행복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나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생명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수준 내 생각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며 치유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보았던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생겨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사역이 다시금 활력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혼자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넘는 세월을 혼자 사셨던 할머니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아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울증이 생기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자 산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복지관에 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또 교회에 다녔던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혼자가 되면서 그런 이런 소리를 하셨던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만나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 시간들이 귀중하게 여겨지며 복음에 집중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이제 스스로가 힘드시니까 성경을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90살 넘으신 할머니가 성경을 보시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민망했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몰리니 찾을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서 힘드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였습니다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허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이 우주가 펑 터져서 생겨났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라고 알고 있던 나였습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던 나였고 그랬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혹 다른 종교에서 말하기를 개미를 밟으면 개미로 태어난다 조심하라 라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백년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던가 잘생긴 사람을 부르시던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던가 그것이 아닌 그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혈기, 내 성격, 내 모양, 내 수준 전부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듯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즉시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멋있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셔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니 그렇게 될 수 없다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혼나던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 일어날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세 번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혹 저주까지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심정은 매우 낙심해 있었을 상황입니다 정말로 내가 제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맞는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맞는가를 베드로는 수없이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양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양심으로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제자로서의 인정받을 가치도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저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는 완전 복음만 전할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수준으로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마지막입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느 날 RTS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부고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드로아 교회 위정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원교회처럼 이런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노회장이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4, 5세대는 랩런트들이 영어로 찬양을 하고 워십을 했던 그런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 노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또한 제가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 그 교회 청년을 대학 사역할 때 만났는데 그 청년으로부터 이런 포롬들을 들었을 때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생겨났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만났던 대학생이 참으로 멋있는 대학생이라 제가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은 자신이 왜 이 대학에 왔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들이 키워야 할 랩런트들이 다시금 자라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 내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헌신을 지금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이 시대 자기의 전공이 무엇인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그 랩런트는 정말로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자그마한 학교가 운영되어서 많은 랩런트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저는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들과 같은 이런 뉴스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는 사건들도 요즘에 뉴스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이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도 물어서 깨맸다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날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보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 아르티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런 작품을 남기시고 그 목사님, 위정이 목사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장례식장은 사명식이 되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나도 후대에게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싸우게 될 것인가 아니면 목사님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제자들이 모일 것인가 정말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남길 것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남겨줘서 그 돈으로 자녀들이 싸우거나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언약 우리의 가진 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의 후대들이 전도와 성교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후대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인가? 제자입니까? 갈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종필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양인데 네가 이 꼬라지인데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복음화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예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언약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